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유승민과 홍준표. 아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네요.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나요? 같은 배신자 욕먹는 사람들끼리 내가 더 배신자 아니면 나는 배신자가 아니라 쟤는 배신자인데 둘 다 TK의 배경 있잖아요. 정치적 기반이. 거기에 TK의 어떤 맹주 역할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있나요? 배신자 라이벌 의식이 있나요? 느닷없이 치고 바꾸고 있습니다. 미묘한데요? 또 품었다가 치고 바꾸었다가 아주 애증관계가 있는데 주간조선의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유승민, 이준석이요, 이연주까지 품으라는 홍준표 왜? 이런 제목 달았는데요. 이 기사의 초점은 홍준표가 자기는 잘랐지만 총선까지 징계 당했잖아요. 유승민, 이준석, 이연주까지 품어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의도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준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 세 사람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의도가 저도 궁금한데요. 홍준표는 또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다. 이렇게 또 국힘당을 향해서 쫙 붙이면서도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 총선은 괜찮겠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대로 가라 이거예요. 이제 유승민, 이준석, 이연주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류로 취급받잖아요. 맹렬 보수 우파 진영,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진영, 우리 구독자님 같은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왜 이 홍준표가 왜 가끔가다 바른말 하는데 왜 가끔가다가 저렇게 당을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을 디스하고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게 좀 불만이잖아요.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배신자들하고 나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급이 다른데 그냥 배신자들이라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나는 더 끌어안아야 되는데 왜 날 내치냐 이거 아닌가요? 쟤네들보다는 내가 난데 나 내치면 안 되는데 쟤네들이라도 품어라 그건 뭐예요? 나는 더 품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나를 내친 건 니들이 잘못한 거다.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플러스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게 엊그저께 7일 날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난 거예요. 다른 데도 쭉 났습니다. 이때 이제 홍준표가 유승민, 이준석, 이현주까지 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게 나왔습니다. 유승민이 얘기했어요. 내가 박근혜를 배신했어. 홍준표는 더하다. 아부하다. 향단이라고 했다고 느닷없이 홍준표를 공격을 합니다. 유승민이. 이거 잘 보세요. 엊그저께는 홍준표가 유승민까지 품으라고 그랬는데 유승민이 그 말이 기분 나빴는지 어떻는지 홍준표를 제가 더 배신자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서로 누가 더 배신자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이가 오늘 나온 게 배신자 프레임을 자기한테 건다. 그런데 자기의 정치 철학이나 자기가 주장하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니까 유승민한테 자기한테 배신자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야, 야, 야. 까불지지 마라. 까불지 마라. 너 행실이 뭔데?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니까 지를. 야,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널 배신자 프레임 거는 줄 알아? 우리 구독자님들,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너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왜 거는 건데 자격이나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너의 행동과 너의 지금까지 일행, 일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능력이나 자격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도 박사지만 나도 박사야. 너는 경제학 박사지. 난 정치학 박사야. 뭔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 지가 그따구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게 무슨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야. 옳고 그름 판단하는데 무슨 박사문 어떻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면 못 해. 봐서 딱 봐서 나쁜 거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 건데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안 돼서 자기를 비판하는 거네, 이런지. 그래, 너 잘난 박사다 이거지. 깨불고 있어. 박사들도 너 비판해, 인마. 그리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배신자 프레임을 하려면 나뿐만 아니라고 도매꾼으로 막 물기신작전으로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라디오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신자 프레임 따지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끌고 들어갑니다.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홍준표는 대구시의장 홍준표는 다 그때 배신한 사람이다. 배신자들이 우글우글하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 권성동, 장제원, 홍준표 다 끌고 들어갑니다. 다 배신자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른 게 윤석열 대통령을 왜 끌고 들어가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 박영수 밑에서 일했다 이거죠. 그렇게 배신자 따지면 야, 그렇게 따지면 배신자가 우리나라에 한 천만 명, 이천만 명 되겠다.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박영수 특검 밑에서 수사팀장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유세 과정에서도 여러 번 유감의 뜻, 사과의 뜻을 했어. 그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직접 찾아가서도 사과하고 명예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공언을 했고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러니까 너하고 차원이 다리고 그다음에 권성동, 장제원은 바른미래당 너하고 같이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권성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으로 좀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조한 거 있어요. 원죄가 있어. 장제원도 그렇고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걸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아 홍준표는 아주 더 야멸차게 까요. 홍준표는 자기가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 친박에게 아부하다가 필요 없으면 갑자기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탈당시켰다. 그러면서 아주 제대로 까. 야 홍준표 대 유승민의 야 이 서로 네가 더 네가 똥 굵어 아니면 네가 더 똥이 묻었어 이거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작전이 배신자 프레임을 배신자 하면 많아 그럼 나중에 나도 그중에 하나인데 나만 배신자가 아니야. 많아. 이러면서 홍준표를 또 더 집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뭐냐면 TK 이쪽엔 또 홍준표하고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또 탁. 그 다음에 이제 배신자 하면은 윤핵관이라 윤석열 대통령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걷어놨거든요. 벗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안 돼. 홍준표는 아직도 보수 우파의 배신자 프레임에 있으니까 집어둔 그래도 배신자 프레임이 약해 홍준표는. 근데 홍준표를 더 특히 꼬집으면서 쟤 뒷돼요 이러면서 쟤는 더 해야 돼요 이러고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어요 홍준표가. 엊그저께 내가 지도 같이 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나를 배신자 프레임에 물고 늘어지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홍준표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유승민 박근혜 배신자라 불려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다. 나는 배신 안 해. 이러면서 홍준표가 또 그 말을 듣자마자 치고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썼어요. 유승민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각종 당내 선거에서 침박 대표로 나섰기 때문이고 그래서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꽃은 것은 배신자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영호다. 그런데 나는 또 홍준표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만 같이 했을 뿐이지 아무런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없고 박 전 대통령을 괴멸시킨 한국 보수 집단의 재건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괴멸시킨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와 보수로 괴멸시켰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괴멸시킨 재건을 위해 당을 맡았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박 대통령을 출당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네요. 그러면서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 비유도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한국 보수 집단을 괴멸시킬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무능을 질책한 말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유승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여기 이제 독긴 객진이 나오는데요. 유승민은 홍준표 말대로 개인적인 배신이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각종 은혜를 다 입어놓고 또 친박의 꿀은 다 따놓고 배신을 하니까 개인적인 배신이라면 홍준표도 그런 말을 했죠. 그러나 홍준표는요. 개인적인 배신은 아닐지 몰라도 보수 우파에 대한 배신이에요. 어떻게 어느 게 더 큰지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보수 우파에 대한 괴멸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엮이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봐. 지금도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괴멸시켰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보수를 괴멸시켰어. 이거 봐요. 그래서 보수를 괴멸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처질러놓은 똥을 자기가 치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할 수 없이 향단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야. 홍준표. 무섭네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기력을 질타하면서 그 무능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다. 백번 양보해서 그때 우리가 아쉬워하는 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좀 더 강하게 심지어는 위수령이나 뭐 뭡니까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그때 확 잡았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걸 못 내린 거는 일종의 나약함이 있었는지 모르지.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에서 위수령이나 계엄령 함부로 내리는 게 본인이 억울함을 당해도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무능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강력하게 좀 제압을 원했던 사람한테는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수를 무너뜨린 거냐. 그게 당신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유승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무너뜨린 거지. 이야. 하여튼 재밌네요. 이 자들의 서로 제가 더 나쁜 놈이래요. 나쁜 놈들끼리 제가 더 나쁘대요. 제가 더 배신자래요. 이러고 싸우는 거거든요. 선생님 볼 땐 학생들 중에서 사고 친 놈이 두 놈이 있는데 이 놈도 사고 뭉치고 저 놈도 사고 뭉치고 이제 쟤네끼리는 선생님 제가 더 큰 사고 쳤어요. 제 사고는 아무것도 아냐요. 이러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굳이 제가 조금 토를 달자면 유승민이가 배신으로 말하면 조금 더 세죠. 등급으로 말하면 배신자 더 세고 그러나 홍준표도 배신자 반열에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평가하고 이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기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그냥 후보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혔어요.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그러니까 배신자 맞아. 그런데 누가 더 배신자 하면 유승민이 조금 더 배신자 아닌가. 근데 웃기네. 저들끼리 이러는 거 보니까. 싸워봐. 누가 더 싸움하면 키 큰 데니까 키 한 번 커 봐라. 싸워. 아이고 유배신 홍배신 아이고 누구 똥이도 굽냐 한 번 해보자. 한번 해봐.